비포츠 남자들이 찾아왔어 방귀 시합을 하자고 찾아왔더래요 뿜뿜뿜뿜뿜뿜 뿜뿜뿜뿜뿜뿜 처녀가 이겼더래요 냠냠냠냠냠 뿜뿜뿜 인사라는 마을 방귀쟁이 처녀가 시집을 갔더래요 처녀는 방귀가 엄청 컸더래요 시집간 집에서 방귀를 차갔더래요 시부모님이 말씀하시기를 방귀를 띄워보라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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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시아버님과 함께 처녀는 산책을 갔더래요 시아버님이 대나무 한 구루를 쳐다보면 참 맛있겠구나 사녀는 엉덩이를 하늘 위로 올렸고 나무에 달려있던 배들이 뿜뿜뿜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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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높이 더 배를 못 따겠단 배정표가 아 저에게 받아요 신한 며느리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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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 며느리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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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닿게 된 배정수 싱글벙글 배를 닿게 된 시아버님도 싱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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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글벙글